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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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오늘 패션쇠의 1부 사회를 맡은 시인이자 신앙송가인 이강철입니다. 인사드립니다. 먼저 이 대회를 위해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. 한중교류협회 체육단장님을 맡고 계시는 박나모 단장님께서 오늘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. 힘참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제1회 미래로 가는 아름다운 우리 옷 더 한복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1회 미래로 가는 아름다운 우리 옷 더 한복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1회 미래로 가는 아름다운 우리 옷 더 한복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1회 미래로 가는 아름다운 우리 옷 더 한복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1회 미래로 가는 아름다운 우리 옷 더 한복 패션쇼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시 잡아주세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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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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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